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이 미국에서도 최초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변종은 콜로라도주 덴버, 엘버트 카운티의 한 20대 남성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국이나 기타 다른 해외 여행 기록이 없었다고 주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엘버트 카운티의 공중보건 책임자는 두 번째로 의심되는 변종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엘버트 카운티의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있었고 둘 다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주 주지사도 우리주에서 코로나 변종의 첫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이 공식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최근 잇따라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영국에서 갓 귀국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이번 미국 사례의 경우 여행 이력이 없는데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여행 기록이 없다는 것은 11월이나 12월에 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다른 잠재적 사례들을 조사하고 접촉을 추적해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투여되고 있는 백신은 변종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각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현재 백신이 더 이상 동일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코로나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전파력이 기존보다 최대 70% 가까이 높다는 사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난 14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를 세계 보건기구에 보고한 이후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사실상 전대륙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감염 국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첫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발표한 일본은 30일까지 모두 15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도 지난 28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명째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 개의 국가에서 영국발 항공편을 금지했으며 영국 남부는 엄격한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수일 내에 변이 바이러스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코로나 확진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